나 혼자 맞걸려 너 안 뜯어 넣어야지 그거 우와 예쁘다 꼬무야 누가 꼬무으다 혜연아 좋아? 응 고무가 시틀가에 아 고무가 두개 보내주는거야 다운이 생일선물로 보내줬대 우와 인사해 고무한테 고마워 고마워 어? 뭐야 하나니훈이가 갖고싶어 고무 안 써 야 니훈이도 하나 줘야지 아니 가끔은 니훈이 고무가 하나만 니훈이 주래 고무가 하나만 니훈이 주래 요거 뭐야 요거 누우러 가자 요나 이건 야 이거 내가 한거야구 야 이거 해 야 이거 해 야 이거 해 아!